네, 폭우에도 배달 지시. 저희가 일단 집중호우 소식은 잠시 후 첫 번째 사건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잠깐만 좀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한 라이더의 분투였는데요. 사진 보시죠. 자, 배달기사분이 물살을 해치면서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이 정도면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간다고 해야 될 거죠. 또 다른 곳에서는 저렇게 배달 음식을 손에 든 기사분이 무릎까지 오는 빗물을 뚫고 갑니다. 오토바이가 무용지물이 되자 저렇게 간 거죠. 그래서일까요? 한 음식점은 배달비를 2만 4,800원까지 올렸습니다. 김 기자,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말이죠. 안 시키는 게 미덕이 아닐까요? 그러게요. 이런 날씨는 배달 시키기 참 마음 불편한데요. 어제 저녁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도로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폭우 속을 헤쳐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배달 요금도 평소보다 한 8배 정도 올라서 2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이런 날씨에 배달해 주시면 그냥 감사히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은 누리꾼분들도 이런 날씨에 배달해 줘서 고맙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밤에는 새벽 배송 서비스나 신문배달이 지연된다는 안내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한 치킨 업체 임원은 비가 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배달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그러게요. 오늘 새벽에 치킨 업체 임원하고 직원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한 11시쯤 되니까 직원들이 치킨 업체에서 배달 업체 다 업무를 마쳤다. 기상 악화 때문에, 우천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올리니까 끝까지 흐트러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배달 업체가 배달 안 하면 잘 배달해 주는 업체로 바꾸세요라고. 어제 사실 정말 난리였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게 배달하는 분들 안전은 생각도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글을 올린 직원도 매출의 영혼까지 팔아버린 모습 감탄하고 간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아, 바꾸세요도 아니고 바꾸생. 교수님, 참 너무합니다. 저렇게까지 만약에 자기 자녀가 배달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런 짓이 하겠습니까? 자녀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마 이제 지금 이 필드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과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위기를 아마 혹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과의 좀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흐트러지지 말고 이렇게 동료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나온 오토바이가 거의 한 반 이상 다 이렇게 물에 잠긴 그거는 그야말로 그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은 생사를 걸고 지금 배달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렇게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생사를 걸고 배달하는 그 모습은 아마 해외 토픽감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정말 직업 정신이 투철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배달을 안 하시는 게 주문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